없으니까 아무것도. 저기 이러고 있네. 아 좋습니다. 네네. 야 빨리 나오세요. 자, 다른 보조. 한숨 쉬지 마. 두숨 쉬는데? 왜 지치게 만드니 태형아. 지쳐요? 지쳐요? 태형이 오늘 우리 스타일이 살짝. 동무가 32번째로. 리정혁 동무 갔다올게요. 네 됐습니다. 세븐허브 부분 찍어도 돼요? 아 네. 됐습니다. 세븐처럼 나오죠? 네. 다리가 뜨고. 같이 보자. 세븐 한 번 하자. 형이 또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끝까지 해가지고. 아니요. 이 형은 진짜요. 원, 투, 쏘리, 포, 파, 스티. 맞아. 비보이를 하기는. 멋있긴 하겠다. 저렇게 하면 다리 쫙. 됐습니다. 이제 생중계죠? 정 씨 혹시 나이킬을까요? 하체는 그냥 포토로 다. 아주 베이직한 포토로 하시고요. 갑자기 세븐을 표현할 수 있어. 일단 베이직한 포즈로. 하나, 둘, 셋. olha, 둘, 셋. 뭔가 손동이 있어도 돼요? Horror, 더 요즘 심심이. 막짱 세븐할까요? 각짱 세븐으로. 그러면 좀. 앞에 공간을 포하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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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